안녕하세요 이청령입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저도 기대가 컸고 울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를 원했었고요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울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문수구장에서 있었던 A매치 평가전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국내 팬들 앞에서 매주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팀에 들어온 만큼 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저희가 정말 우승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고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령입니다 일단 울산 현대에 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 Bl więc vin 인